먼저 구하려면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시작을 틀리게 해요 어떻게 틀리게 하냐? 인생에 중요한 광야가 올 때 그 광야를 틀리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제, 건강, 가정, 자녀 우리가 힘들다라는 광야라고 할 때는 그 광야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장사시키는 시간입니다 과거를 장사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것을 빼내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으로 다시 우리 속에 각인시키는 시간이 광야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는 우리의 노력 가지고 우리의 배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종교, 율법, 신비, 인본주의 뿌리에 내려있는 이 뿌리를 치유하는 시간이죠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신 구원과 또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신분과 가난을 가는 여정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가도록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뿌리 내리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애국, 근성, 사상, 신분, 민족주의, 특권의식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모든 기준 다 내려놓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축복을 누리는 체질로요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해보셨잖아요 심지어 교회 와가지고도 세상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한계옵니다 열심히 할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과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됩니까? 이 광야가 올 때 여러분께서 그 광야를 보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이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명계약 가지고 언약 가지고 광야를 뛰어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경제 문제를 당한 것은 경제 문제를 당한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 내가 남과 다른 건강 문제를 당한 것은 건강 때문에 죽으라는 시간표가 아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야 되니까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가지고 아침과 낮과 밤에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중심을 딱 잡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추일 오전에 주신 이 강단 말씀 한 예배면요 일주일 살고도 넉넉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고 또 다른 것을 뭔가 배워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주신 강단 말씀 하나면요 일주일을 살고도 남아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의 답이 어디에 있냐 이번 주 강단 말씀 다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신방 가거나 어디 가면요 아주 기가 막힌 아주 특별한 이런 단어, 메시지 이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 충격을 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유혹이 없습니다 그 유혹이거든요 지금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다, 문제 있다, 사건 당하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지를 가지고 신방 가서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 못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말씀 못 잡으면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말씀 중심으로요 여러분이 이 말씀보다 뒤처지지도 마시고요 말씀보다 너무 행동을 앞서가지도 마시고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요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중에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요 사실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좌에 계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 속에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가정, 직장, 학업 모든 관계된 장이 시공간으로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 능력을 오늘 힘입은 요단도 여리고도 태양과 달을 멈췄던 여우수아처럼요 가난의 일곱족석 서른 왕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부터 시작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어날 일에 대한 답을 오늘 다 갖고 나가는 겁니다 미리 말씀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2, 3, 7을 살리는 빛으로요 우리 지역과 교회와 후대,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을 틀리게 하면 안 되죠 시작을 바르게 해요 문제 올 때 문제 아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바르게 하려면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남과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어떻게 하면 바꿀 거냐 그런 방법이 하나예요 제한된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추일 하루는 일도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와서 예배드리고 빈 시간에 훈련 받고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딱 하루 첫 시작하는 이 추일날 시간을 딱 제한적으로 해놓고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당을 하게 되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오는 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치고 세상 방법이 지치고 세상의 경험이 지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는 분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와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걸리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그걸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의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의 뭔가 어색한 부분 뭔가 이렇게 답답한 부분 이걸 빨리 없애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된 건 빨리 없애야 돼요 예배의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물을 놔두고요 먼저 가서 화목부터 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배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영순위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오늘을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많은 것 중에 선택 가지고 선택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 뜻이냐 저게 하나님 뜻이냐 이런 걸 선택할 일이 참 많아요 그때그때 그럼 그걸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헌당을 하게 되면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요 마태복음 6장 3, 3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어디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까? 전도와 성교를 방향을 두고요 여러분이 거짓 없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라고 놓고 전도가 되는 쪽으로 전도에 유익되는 쪽으로요 성교가 더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와 의류를 두고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다민족 아닙니까? 죄송해요 처음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오산동구 교회에서 그럼 이제 밖에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느 교회냐고 그러면 저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이러면 말 안 하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올레이션 처치 다닙니다 한국말로 다민족이라 하니까 이상한 거 있죠 근데 이게 자꾸 부르다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민족 시대를 이삼질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요 이름까지 하나님이 미리 바꿔놓고 시작을 하게 한 겁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이 크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민족 살릴 수 있는 많은 다민족 제애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 헌당 딱 해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많은 다민족 이삼질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제애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 미래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는지 하나 하면 됩니다 딱 하나 되는 집중을 하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인들 여러분이 하나 돼서 뭘 만드냐 랩런트들을 바르게 준비시켜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면 형제의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뽀를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사람을 보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안경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경이 만약에 갈색 선글라스라고 치면요 세상이 전부 다 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이제 딱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전부 다 붉은색으로 보이겠죠 그럼 여러분과 저의 기준과 눈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틀린 것을 빨리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들보를 빼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7절부터 12절 이렇게 나오죠 구하라 그래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에게 열 것이냐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말입니까 치유하고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랩런트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요 그 제목은 3번입니다 이걸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낚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안 온 거니까 그러면서 13절에서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좁은 문이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요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길로 가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랩런트들의 보금 대통령을 키우려고 돈을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지금 좀 어렵죠 그럼 단서 한 번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 무슨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그런 거를 막 모으고 막 기도하고 그러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어디 돈 투자하는지 아시죠 땅에 투자하고 집에 투자합니다 좀 여윤돈 주식하고 펀드하고요 그리고 많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불리려고 애를 맞습니다 동영상 유튜브 쳐보세요 가지고 있는 돈을 20% 가지고 80%를 굴려가지고 40대에 은퇴하려고 하는 많은 방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유튜브에 20, 30대들이 그냥 직장 다니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막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틀렸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뭔가가 그런 쪽으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길을 가라니까요 좁은 길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열매 가지고 확증하시는 거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15절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제 영상이 열매맺는 신앙 정말 응답받는 신앙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한자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죠 몰라요 맞추는 사람 다음 주 랩런트 자영대 목사님이 아이스금 쏠게요 빨리 아이 스마트폰 찍으면 안 되고 갑자기 눈이 빠져빠져있습니다 지금 뭔 말이에요 이거 어? 어 그 누구 말이죠 방금 궁군 신신까지는 맞는데 집사님 말고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3초씩 해요 1 2 어 말해봐요 자지 말자라는 대신 50%를 맞는 거 아니에요 궁군 신신 부부 자자 무슨 말입니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럼 맞지 랩런트들이 아이스크림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이거 안 맞춰도 사줘야 될 것 같아 오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시작을 바르게 하고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가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요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되고 안수입사님은 안수입사님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고 다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답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열매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남부지역의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우리 다민주께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유나 하나입니다 600군데 말씀운동을 통해서 경기남부지역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모든 현장 학교 우리 산업인들이 있는 중기자분들이 계신 모든 현장 그 현장에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세과를 흘러내려는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600지교에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에서 지역에서 학교에서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언약 잡고요 강한 자와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여러분이 계신 곳에 빛이 임해야 안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수의 빛이 임해서 불신자들이 그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안 됩니까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부터 언제든지 흑암이 무너진 증거로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쉽게 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시작한 내가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지역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사업처에서 이 기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겠다 마음 먹죠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면 어떤 변화가 오냐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그럼 이제 시작을 바르게 한 사람은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려고 막 일으키는 문제거든요 왜냐 그동안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을 말씀 갖고 하나하나 치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 아니고는 치유가 안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헌당 저는 저와 우리 아이들은 늘 헌당부터 끝내놓고 나머지를 하자 뭘 하려면 헌당부터 끝내놓고 하자 이런 말이 그냥 공공연하게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고민이 올해 연말까지를 나머지를 제가 작작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고민하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죠 왜냐하면 있어서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끝낼 거냐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요 길이 보여요 방법도 보이고요 하나님께 줘요 그거 갖고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2022년은 본격적으로 이제 끝내놨으니까 작작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으로 말씀 운동 가지고 일으키는 겁니다 응답이 하나 온 게 핵심하고 렘데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랫동안 우리가 헌당을 해놓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미 내년에 타운 집회를 하면서 이미 이제 연락이 왔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가 민족이 민족이 전쟁도 일어났고요 막 별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계속 끝은 아이라고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남부 타운 가지고요 바르게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모이는 집회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몇 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한 그 내용이 이제 응답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다 준비해가지고 그때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준비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시작하자고 하잖아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를 바르게 보금 엘리트로요 보금 성공자로 보금 대통령으로 얼마만큼 중요하냐 마태보금 27장 25절에 빌라도 앞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요 자꾸 이래저래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면서 말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해놓고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한 그대로요 2000년동안 나라 없이 완전히 핍박당하고요 처참하게 후손들이 죽어갈 만큼요 워싱턴에 홀로코스터를 이제 가봤는데요 두 번을 가봤어요 한 번 갔을 때 네 시간을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안에 성의사람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저참해요 우리가 뭐 3일 운동하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이제 성의사님 이제 하고 같이 다니는데 처음에 들어갔는데 아주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수첩을 하나를 줘요 한 개씩 뭐 주시니까 받았죠 성의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성의사님이 뭐라고 하냐 저 할머니가 나치 시절에 얼마나 이제 그 수용소에서 죽음의 위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생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 조그만한 이제 종이에 사람의 사진이 하나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한 영어로 이 사람의 이름 나이 어디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디서 있다가 죽었다 그게 이제 적혀 있어요 그걸 왜 주냐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만 오는 게 아닙니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고 내려가가지고 쭉 돌아다닙니다 마지막 쭉 나오면요 사람의 머리털만 잔뜩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 다 수행사에서 가스로 학살하고 나면 벗겨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놨어요 너무 끔찍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상들 예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가서 그냥 오니터에서 보면 다 보여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도 그냥 영상만 봐도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짐을 나는 유대인이다 지난 날에 이거를 절대 잊지 말자 이걸 뭘 씹는 거예요 그것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홀로커스 지어놓고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잊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당했는지는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전도 성교 하나 놓쳐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말하지를 않잖아요 강제로 노예시키고 포로되고 멸망시켜가지고 속국대게 만들어가지고 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돌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가 복음 엘리트로 복음 성흥자로 복음 대통령 되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언젠가는 목사님이 성교사님이 여기서 장로님이 관사님이 집사님이 나오겠죠 그때를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237입니다 237의 기다리고는 오천정족 미래교회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제가 성교를 많이 나가본 적은 없는데요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또 목사님 못 가시는 현장을 가면서 제가 다니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 다른데 그 모든 족속 안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데는 반응 안 하고 그리스로 말하면 우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로를 위해서 목숨 거는 제자들이 있어요 태국에도 있고요 러시아에도 있고 우크라나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뭘 기도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데 뭘 기도해야 되냐 이걸 놓고 정말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 두들기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지역과 교회와 후대와 이삼씨를 놓고 우리가 늘 듣던 말인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응답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게 언약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하면 거기에 모든 걸 거기에 다 맞춰요 거기에 시간 물질 인생을 거기에 맞춰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는 발을 딛기 전에는 절대 안 갈라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잡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가른다니까요 왜 가난은 가야 될 이미 정해진 목표고요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경기 나무 제약 맞고 그리고 제대로 헌당하고 핵심 랩레이하고 우리 보금 대통령 교육 237 미래교회 살리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야 됩니다 그럼 누가 갈 수 있냐 이걸 정말 언약으로 잡고 발을 내딛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 겁없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 만큼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만큼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죠 헌당을 마무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진짜 잡고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약이 삶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한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